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파로스아이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상장 이후에 저점을 점차 높여가던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작스럽게 가파른 상승, 거래대금 실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신약 발견 AI 툴킷 자체를 공개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AI 앞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AI 관련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엔비디아에서 신약 개발 AI 툴킷 자체를 소개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 회사들에 대한 파급력 자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파로스아이바이오 자체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에서 신약 발견 AI 툴킷을 소개했는데 파로스아이바이오가 관련 종목으로 엮였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파로스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휘기난치성 치료제에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드물게도 파이프라인 자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임상 진입까지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플랫폼 AI 신약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신약 개발 자체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파로스아이바이오가 앞으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늘도 갭을 시작하고 은봉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지만 보시게 된다면 어제 고점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재료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AI 자체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AI 신약 개발 툴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가 제약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 AI와 제약에 대한 이 부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은봉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2만 원대 위에 부담스러운 물량들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초 상승할 당시에도 이렇게 윗고리를 길게 만들고 빠졌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매물을 만들고 가파르게 바로 주가가 빠진 자리죠. 그렇다면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작년 9월에 쌓여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결정적인 재료들이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신고가 만들어두었던 신고가인 2만 5천원 당장에는 돌파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충분히 앞으로 실적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AI 신약 개발 툴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쏠리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이 2만 5천원을 뚫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파로사의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는 대응이란 말이죠.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주고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파로사의 바이오 앞으로 2분기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4월달에 발표가 된 공시내용 그리고 연달아 터질 AI 신약 툴킥 기사들 모두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제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단기 스윙 종목 파로스 바이아이오 이미 저희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제가 1차적으로 2만원 잡아드렸습니다. 14,000원에 매주해서 1차적으로 목표가 2만원까지 보고요. 도달 시 1차 목표가인 2만원 도달하게 되면 제가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그 당시에 263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2월 23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것도 홈페이지 자체 시간이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2월 말경에 1만4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2만원까지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매수가 가장 상단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40%에 가까운 수익을 이미 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무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신고가 올라가는 것까지 도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제가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발생한 거래대금 이 세력들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나머지 물량 제가 말씀드렸던 1만4천원에 매수했던 50% 물량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면서 신고가까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기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지 혼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일정들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각 팀장 그리고 파로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알아두시고 마음 편의 신고가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파로스 바이아이오처럼 방금 제가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파로스 바이아이오를 제외하고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매수가 4,000원 이하의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메일같이 여러분들과 켜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서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